플라스코의 권오정 부사장입니다. 저희 플라스코는 신재생에너지용 전력변환 장치를 전문으로 개발, 상품화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여러 전국 지원사업을 토대로 관련 기술을 확보했으며 지금은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용 전력변환 장치를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2004년부터 개발된 풍력발전용 PCS는 미국, 자마이카뿐만 아니라 국내 여러군데에서 설치된 트랙 메코더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스마트 그리드 쇼사이트를 대비한 제품이 저희 ESS용 PCS를 상품화 개발했습니다. 저희 PCS의 브랜드 네임은 플라벡스이고요. 250kW부터 1M까지 라인업이 되어있습니다. 저희 플라벡스는 가장 최신 기술인 3레벨 인버터를 채용하였고 원웨이 다이렉트 쿨링 방식을 적용해서 타사 대비 약 70% 정도의 사이즈로 컴팩트하게 개발되었습니다. 또한 거의 전부와 영역에서 98.5% 이상의 고효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저희 플라스포는 개발된 플라벡스 시리즈의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54MW ESS 공급 사업에 약 12MW를 저희가 공급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